딱 엣지 필링 하시잖아요.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가 노폐물을 걷어드릴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이크업 잔여물을 그리고 블랙헤드를 피지를 각질을 다 걷어드리도록 할텐데 이거를 왜 지금 쓰셔야만 하는가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요. 상품으로 가볼게요. 요즘 여름인지라 너무 덥고요. 심지어 모공이 쩍벌려서 완전 쩍벌려 쩍벌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 얼굴에 겹결 쌓여있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초도 안 먹어 이러다 보니까 화장도 안 먹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쓰셔야겠습니다. 자 피지 블랙헤드 심지어 각질 메이크업 노폐물까지 근데 여기에다가요 팔꿈치는 어떻고 무릎은 어떻고 발꿈치는 어떻고 이 상품은 전신관리기기라고 보시면 돼요. 진짜 90도로 이 엣지만 지켜주면 되는 건데 쓱 한번 지나가잖아요. 칙칙하고 얼룩했던 그 부분이 각질이 싹 하고 걷어내면서 아기 속살 맨질맨질 하잖아요. 맨큰하고 반짝반짝 육기나는 피부로 가꾸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 딱 이렇게 생겼어요. 어머 코드는 어디다 꼽아요. 코드 꼽는데 없어요. 어머 건전지 넣어다 넣어요. 건전지 넣는 것도 없어요. 딱 이 상태로 여러분 90도 유지하시고 물이 있는 얼굴에 물이 있는 몸에다가 걷어내 주시면 되는 건데요. 딱 보자마자 위험하겠다. 아프겠다. 스테인리스가. 하나도요.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. 이 상품은 미국 특허, 호주 특허, 유선영의 특허를 받은 이 쉐입을 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건 얼굴에 날카롭지 않게, 얼굴에 예민하지 않게, 얼굴에 민감하지 않게 몸의 구석구석을, 얼굴에 구석구석을 여러분 다 걷어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. 이 상태로 샤워를 하는 중이다. 나는 세안을 하는 중이다.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90도를 지켜주시면서 쓱, 쓱. 부드럽죠. 쓱 걷어내 주시면 여러분 끝이에요. 이게 끝이에요. 진짜 물만 있으면. 사용 방법이 별게 없어요. 90도만 지키면 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물만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너무 쉬워서 좋고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프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어요. 소프트하게 그냥 쓱쓱. 얼굴 머리 끝부터 지금 발끝까지 전신의 각질을 한꺼풀씩 벗겨낼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제품이에요.